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아노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자아.. 지난번에.. 자아.. 그래요. 얘는 그걸 하러 갔고 이리로 갔고 저 나무 이제 여있네.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안그래도 느린 배들이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오늘 시간이 좀 걸릴거에요? 여기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음.. 아줌마마도 좀 좋은거 파는거 없어요? 한번 봅시다. 아.. 싼값에.. 좋은것들을 팔고 있네요.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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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거우고 또 다른 배를 바로.. 이어서.. 집어였고 저 남은.. 또.. 예약을 합시다. 몇척이 있노? 네척이 같고 일곱척 열두척이 있네요? 여섯척을 더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겠고 아.. 지금.. 브라스페리트에 갔죠잉? 이 형 모양이 안좋아가지고 브라스페리트 나중에서 써먹지도 않습니다잉? 자아.. 난민을 수송을 하고 배는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고 자아.. 구대륙에서는.. 뭐.. 이 친구는 어쩔 방법이 없고 그나마 음주는 다 들어왔으니까 맥주가 모자란다 맥주가.. 모자란지 한번 봅시다 3500.. 1400.. 1500.. 500.. 300.. 200.. 고.. 자아.. 맥주가.. 모자란다 그랬었지 초막에.. 44.. 맥주.. 약간 모자라겠네? 맥주를.. 맥주를 추가합시다 맥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다고 될 문제가 있고 자 테라에서 저기에 사용할 또 홉과 밀을 추가로 만들어줘야 되죠 애매한데 홉하고 밀하고 숫자가 위쪽으로 공간이 많으니까 이리로 옮길까요? 왼쪽으로 연결합시다 홉을 세 개를 더하고 세 개를 더하고 누구하고 싸움 끝난거야 앤 헬로우는 휴전 요청할때마다 줘야된 돈이 좀 줄어들죠 점점 더 높아지면 나중에 돈 안주고도 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희해냈다는 만능에서 네 흠 지하 이스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찾아봅시다 이스라엘을 찾아봅시다 이스라엘을 찾아봅시다 열어봅시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와있고 식민지 노동자를 이리깐 식민지 노동자를 이리깐 플랜테인 튀김부터 만들어야 되겠지요. 플랜테인 튀김를 만들려면은 일단 여기 바로 연길되네. 우유공장을 만들고 이리로 이어서 좀 잘라버려야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잘라버리고 자 이쪽으로 플랜테인 튀김을 만들려면은 어휴공장 하나 하고 플랜테인 바나나인데 단맛이 아니고 주식으로 쓰도록 맛이 좀 고구마처럼 좀 그런 그그한 맛이라고 해요. 그런 맛이 나는 바나나하고 플랜테인 튀김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어 플랜테인 농장을 두 개를 사용할거에요.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중을 대비해서 나중에 저 이 바나나 나중을 대비해서 바나나를 미리 좀 확보해 둘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나중에 나중 되면 압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로 바나나를 플랜테인을 미리 저 하나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둘거에요. 미리 확보해 둔거죠. 아 여러분 이제 플랜테인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어 어 자 게임 세일 5칸이 이렇게 해야 되네 메신저 보이자 배달원 꼬마가 편지를 가지고 왔다 배달원 꼬마가 너는 누구를 만나냐 너는 너의 생활을 너의 다 다 다 안 떠나면 별로 태워 죽인답니다. 이 속악한 놈들 자 애놈들이 제가 이제 개입했다는걸 알았다고 해요. 할 수 없죠. 오해하겠노 배들은 아직도 저 여기 오고있네 네 아직도 여기 오고있고 조금 여기 늘어나면 숫자가 조금 늘어날 겁니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300명을 할 때 집 서른개 가지고 300명을 만들 수는 없죠. 이 그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이 그런 짓을 하는거는 집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놓죠. 이 이 네 이 이 이 이 이 반초로 반초로 어우 과자가 발생했다고 서방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부족해요 시장을 갖다가 태워버리니까 비해가 막심합니다 아직까지 서방소를 훈련하는 중이에요 자, 소방대원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반철을 배들이 들어왔네요 반초를 좀 만듭시다 반초를 만들려면 알파카 양모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알파카 양모 이것도 잘 뭔가 깔끔하게 해결이 잘 안되던데 대충 해가지고 나무가 모자라죠? 나무가 몇 개 필요하네? 6개 필요하네? 자 열심히 끄고 있어요 시스파이 끝냈어요 자 이제 의용 소방대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자원 소방대까지 포함되서 열심히 하고 있죠 곧 해결될 겁니다. 용감한 우리 소방대원들의 노력으로 불이 왜 무너졌지, 그것도 무너졌네 불이 시작되면, 저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일부러 방화를 했다고 그래요 너의 팩토리에서 한 번의 폭발에 도와줬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도와줬어요 네 너의 가능한 경험을 견뎌내요 촬영을 해달라 그러는데, 촬영은 많이 뭐 어려운게 아니니까 나로멘트에 항구를 찍어달라 그러네요 아, 이거 아이지, 여기입니다 나로멘트에 항구를 아, 이거는 이런거는 이런 타먹은 계획은 다 폐기해버리고 어, 슈넥스에 폭발이 나왔다고? 나중에 좀 봅시다 사진을 찍어주고 아, 이거 대출하면 음, 대출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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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까 아, 아, 배가 있네요 그렇다 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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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더 도움이 될 텐데 아, 여기 하나 살려고 도와줄게요 아, 이건 뭐지? 포함은 필요없고 포함은 필요없고 포함을 필요없고 이건 뭐 사두면은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아요 포함은 찾다가 이제 또 팔아버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싸움합시다 싸움합시다 내 손을 막아주시오 더욱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깔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친구하고도 휴전 요청을 하는게 딱이집니다 불을 깔아주시옵소서 불을 깔아주시옵소서 저는 제 남자랑 아이들과 아이들을 생각하시옵소서 휴전 요청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게 나아요 뒷구독을 치고 있어서 휴전 요청이 됐는데 자아 그 대륙 한번 가봅시다 무슨 문제 때문에 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희망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럼주 없는거 하루이 될일도 아니고 강릉은 아닌거 같은데 그렇네 슈넥스 슈넥스가 아무리 큰 역할을 하진 않을텐데 일단 럼주를 좀 실어 오도록 하고 이 아줌마한테는 뭐 좀 쓸말른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그래요 모피코트가 있네 모피코트는 좀 갖다놓고 어 럼주를 실어 놓고도 럼주를 실어 놓고도 요로케 상황이 안좋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업그레이드 시키는게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면 업그레이드 시켜줘버리면 고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피코트 도착해서 하면 업그레이드를 조금 시킬 필요가 있으려나 잘 모르겠네 일단 급한 불은 끊은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여기는 지금 뭘 하고 있었노 내가 경찰서를 갖다가 건설해야 되네요 경찰서를 건설합시다 자 방화범들 방화범들 방화범들이 있는데 방화범이 보면은 방화범이 보면은 불을 들고 대로를 갖다 활구하고 있죠 이놈들 셋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한다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이런 상황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저에게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없을 것 같네요 그들에게 잠을 주지 않으면 왜 이놈음을 그들에게 잠을 주지 않으면 남인을 그들을 돌리게 오도록 하십시오 불이 다 되었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교회도 있으니까 뭐 하나 지워줍시다 이건 필요없고 아, 너무 안 부르실거는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요번에 이제 700명까지는 기본 하나 가지고 다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00명까지 만드는 건 문제가 없고 어차피 프로스페리티는 숫자를 많이 늘려야 돼요 요구하는 인원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에게 싸워둬게 자 자 여기에서 사람들을 태웠죠 프로스페리티에서 잡고 사람들을 이루어 빼옵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작업해 계속 이런 걸 끌리고 또 신문이 나왔네요 전쟁? 장라 보르튬과의 전쟁인가 언제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소비세가 4600이고 소비세 빼고 나면 적자죠 이제 점점 할 수 있는대로 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잘 안되지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음 또 좀 쓸만한 거 팔고 있나 팔고 있는 게 없네요 쓸만한 게 없네 누구한테 공격받고 있지? 아 아 이쪽으로 네 아 아 아 아 아 음.. 어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때 좀 해볼까? 어그레이드를 조금 해놓지 많이는 필요 없고 어느 정도만 해놓읍시다 세 블록은 해놔야지 그러면 적검이 확실히 누구한테 목표를 받는거야 자 여기 와서 이제 또 쌍콩을 시켰고 자 여기 와서 이제 또 쌍콩을 시켰고 자 여기 와서 이제 또 쌍콩을 시켰고 자 신대륙에서 호위암 도착을 호위암 도착을 가져오는게 최고죠 호위암 도착을 보냅시다 보내는데 호위암 도착을 보내는데 가는 김에 음.. 뭐 열화단 사드멘터가 열화단 이거 뭐 좀 섞여가지고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거 같죠? 어? 이 친구는 이걸 가지고 있었네 자 저쪽에 이 사람이 병아나요 어떤 병아를 받으면 오직 고소 필요가 필요가 있었네요 대포를 조금 실어들 필요가 있어요 나무하고 하고 하고 요것도 가는 길에 대포를 또 선행자의 이곳은 나무하고 이렇게 들고 슬로우로 갑시다 다른사매는 정착하지 못하도록 계속 구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벨을 이용해서 지도의 나머지 부분을 전부다 밝히도록 합시다 나중에 저걸 이제 정복해야될 때를 대비한건데 이제 시간 날 때 미리 조금 그걸 해놓지 자 전함은 도치 모자라죠 모자라는건 아니고 안으로 만들어 하면 되니까 아 4척이 있고 8척, 9척, 13척이네요 5척을 더 만들어야지 뜰겁니다 아 꼭 3척이 더 필요한건 아닌데 신경쓰는게 신경쓰는게 귀찮아가지고 압도적인 전력권을 나중에 밀어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거죠 자 이제 직공거주지를 만들어놨는데 하나 만들었구요 자 식민지에 직공을 600명을 만들어라 하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이제 도르티야를 만들어야죠 직공으로서 도르티야를 하나 만들려면은 이는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아 도르티야나에 옥수수 2개 소고기 2개가 필요한데 도르티야나는 100명이 필요하고 소고기하고 요거는 뭐 식민지 직공이 아니고 식민지 노동자가 필요한거니깐 이렇게 100명 정도 해놓으면은 도르티야를 충분히 만들어라 도르티야나는 이쪽으로 좀 넓은데로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제는 뭐 나무는 남아서 탈이니깐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데는 나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확확 쳐버리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다 쳐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합시다 일단 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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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소 공기를 갖다 해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난이도 떨어진 놈들은 다 제거해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헷갈린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르티아 공장 이렇게 만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창고를 하나 만들고 소고기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볼까요 모양이 좀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가축농장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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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rt 거의 optic 역시 onder estar 눈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걸 넣으면 일단 뭐 토르티아가 나올거에요 토르티아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 1400명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긴 한데 나중에 그걸 위해서 제가 여기 토르티아 2개를 만들거에요 그거는 뭐 다음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봅시다 이걸 해 놓으면 뭐 조금씩 토르티아가 이제 만들어져서 들어오겠죠 소고기가 모자랐다고 하는데 소고기도 열심히 만들고 있겠죠 만들고있고 이래 놓고 어 벽돌을 뭐 넣을게 있나 하고 여러분 나무를 나무 다 줄템이 있네요 아 그리고 참 이 벽돌도 하나 만듭시다 딱 났네 오우 이거는 훨씬 말이 되네 이 몬스트로스 파이어 레이징은 정리적이야 파토리언이 방어가 다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따봤죠 ack 엘리스트 넷 엘리스트 넷 일 I like to have a finger in every path. I like to have a finger in my hand, right? 뇌이 없는 뇌이 없는 뇌이 없는 뇌이 없는 뇌이 없는 뇌이 paused 뇌 게으른 뇌이 없는 뇌이 mad 100이 많이 남긴 해요 백돌이 많이 남기는 한데 요거 나중에 호위함이 오면은 대포하고 요거 좀 만드는데 도움을 주면 좋을겁니다 맨할라우하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빠져요 호위함들은 어디쯤 오고있노 열심히 오고있고 자 요 또 왜 마이너스가 나는지 한번 봅시다 날만하겠네 얼음주 하나도 다 없네요 얼음주 뭐 좀 가지고 있는 놈이 없나? 아줌마 뭐 좀 팔날거 없어요 아줌마도 이제 먹으러 종기 없노 아 얼음주 좀 사자 자 얼음주라도 일단 좀 사서 자 갖다 주고 어 뭐 여기는 뭐에요? 서드 아처벌을 댕는거 보이고 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저 남은 필요한거긴 하지만은 저렇게 비싸게 해주고 살건 아이죠 하나님을 구입해! 내 생명을 보여줄게 불이 없어졌습니다 말 좀 말해 롤드기를 가져올게요 제 외부가 제 외부가 돌아왔습니다. 아하, 들어왔네. 플리트, 기다려 주실 수 있군요. 함께, 우리 모두 다 싸워볼 수 있군요. 플리트, 저, 저. 제 외부가 제 외부가 제 외부가 되어야 되요. 그 외부가 아직 안가워져있군요. 불은 다 꺼졌으니까 얘는 왜 안되지? 반초가 모자란다고? 모자랄 리가 없는데? 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자라지 않을텐데? 모자라나? 좀 늦게 나와서 그렇지? 아 반초가 약간 모자라는 느낌이네 한번 봅시다 300명 300명 500명 반초가 모자랄 수가 있겠네 모자라지 않을텐데? 모자라지 않을텐데? 모자라지 않을텐데? 조금 더 늘리면 되고 조금 더 늘리면 되고 우리가 멀어지는거는 벽돌로 모자라지 않을텐데? 모자라지 않을텐데? 모자라지 않을텐데? 모자라지 않을텐데? 모자라지 않을텐데? 모자라지 않을텐데? 스태키스 아... 벽소리하고 벽돌이 벽돌이야 얼마든지 있죠 너무 많아서 고민이니까 벽돌을 올리고 벽이 세 Gulch 벽돌이 필요 없어 벽돌이 준비되어 벽돌이 벽돌이 준비되어 이걸로 미리 포델을 조금씩 만들어둡니다 나무도 모자라고 벽돌도 모자라는데 뭐 걱정이 없지요? 지금 뭐 많이 남아서 문제지 모자라서 문제 아니기 때문에 너는 우리에게 맞춰서 나무도 모자라 나무도 모자라 나무도 모자라 정신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건가? 상황이? 아! sing about it! 플랜테인도 좀 모자랍니까? 플랜테인도 모자랍니까? 플랜테인도 모자라네 자 플랜테인 티그 플랜테인 티그 플랜테인 티그을 만들라면 여러분은 어휴공장을 하나 만들고 사람을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바나나를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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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이 상태로 돌아가고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이 맞나? 내려놓고 신대륙을 가서 또 일을 좀 합시다 또 모자라지 나무와 벽돌 나무 다 털어내고 이 친구는 벽돌은 벽돌이 있을텐데 아 그렇지 나무와 벽돌을 다 털어내고 이 친구는 이제 간추럴 2 간추럴 1으로 해가지고 2를 가지고 이제 호위를 임무를 합시다 호위물을 하고 호위물을 하고 호위를리너 호위물을 하고 호위물을 하고 호위물을 하고 호위물을 하고 제가 그냥 프린스에 가고 싶을 수 있겠지? 너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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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전거는 다... 이래가지고... 소비세가 좀 당연히! 너는 최고야! 너의 뉴스 페퍼를 이용하여? 공격하여? 저 아가씨는 아무튼 내가 이걸 해주도록 하고 자 내 커피를 계속해서 만들도록 합시다 두 개를 넣고 커피 제조소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문제들 끊었겠죠 그럼 이거 덕분에 조금 스쳐가들은 알코니디아이 이곳은 특별한 것 같지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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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을 넘겼고 병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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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장 두 개장 다 포기해 그리고 두 개 개장 세트 세일 벽돌이 25개는 가능하네요. 열심히 호위하고 있고 벽돌이 벽돌을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어서 가져왔고 아줌마는 뭔가 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나? 어? 여기에 왜 배가 안가 있지? 배가 안가 배가 안가 배가 안가 배가 안가 너무 가까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전함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인질들을 구출하면 돼요. 자, 인질들을 구출하면 돼요. 저기는 자, 글에 놓고 여기를 한번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요정도 해놓고 다음에 그걸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